방구성뮤니셔널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잘 있었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찬바람이 불어서 독감 준비하시고 독감 준비하라고요? 독감! 독감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요.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로 또 이렇게 순식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깐의 가을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올 겨울은 더더욱이나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감기 걸리면 요새는 참 눈치밥을 많이 받잖아요. 감기인지 이게 그건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는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고 환절기에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번 시간에 다뤘던 애복 4에 이어서 오늘은 4x4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에보 8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복 4에서 에복 8로 이복 4에서 이복 8로 왔습니다. 이복 8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0만원이네요. 29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월 하면은 59,600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즈윗 사이트상에 올라와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에복 4 같은 경우에 PC 기반으로 방송을 하는 위주로 컨텐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복 8은 이제 맥으로 레코딩을 하는 걸로 아예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복 8 이렇게 외관 보실 수 있고요. 뭐 외관은 저희 뭐 이따 보고 오겠지만 너무 깔끔하고 단촐하게 생겨서 아주 예쁩니다, 일단. 근데 확실히 이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어 뭐 그 지금 깔끔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이게 스트리밍 장비로서 좀 이 컨셉 자체가 좀 잘 잡혀 있지 않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포아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레코딩하는 구성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인아웃이 이게 뭐 방송만 하기에는 인아웃이 워낙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작업용으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4인 4아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뭐 피처스에 다양하게 나와 있죠. 오디언트, 이보, 투명한 4개의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일단 인풋이 4개나 그 엑셀럴 잭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넉넉하고요. 24비트 96 그리고 전면 패널에 헤드폰 잭 2개 이것도 굉장히 편해요. 지금 저희가 헤드폰 앰프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다이렉트로 꽂아놨죠. 그 다음에 이게 버스파어라는 것도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전원장치 없이 USB만 꽂아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방송용 장비니까 당연히 제공되는 루프백 기능이 있고요. 자 위쪽에 이렇게 잠깐만 자 보시면은 이 팬텀 파워 스위치가 바로 위쪽에 직관적으로 있어서 바로 누르고 마이크를 구동시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프리를 각각 선택해서 볼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직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게인이 있어서 이게 스마트 게인 모드가 마이크 레벨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줘서 우리같이 워낙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정 레벨 양을 잘 알고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그거고 일단은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요즘 프로그램에서 다 보이지만 피크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게 되면 이게 찢어져서 나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처럼 애초에 믹스 볼륨 양을 스스로 세팅하시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스마트 게인을 사용하셔서 방송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볼륨 출력 볼륨 뭐 이렇게 바로바로 케어가 가능하고요. 이 앞쪽 뒤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넉넉한 저 인아웃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김역 헤드폰 출력 USB 케이블 모니터 출력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스마트 게인 설정이 있습니다. 스마트 게인 설정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어차피 저희가 직접 볼륨을 조정하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다. 기능만 설명해 드리고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이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버터가 그리고 생각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괜찮더라고요. 113dB가 인아웃이 나와서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은 이거 하나로 스마트 터치 포인트로 완전 편하게 이것저것 다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강력한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표현이 약간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그거고 정말 편한 컨트롤. 강력하다고 하면 뭐가 좀 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편하다는 것 같아요. 강력한 거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편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휴대성 루프백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다는 거 자기네들도 알고 있군요. 여기 보시면은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네요. 여기 113dB 자기들이 디자인했는데 보고 많이 푸다 그래. 그렇지 자기들이 디자인 디자인은 좀 아쉽지만 113, 113으로 ADC, DAC 전부 다 준수한 다이나몬 렌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외관 보고 올게요. 네. 네 에보 8입니다. 에보 8 이거 정말 벽돌 같은 느낌인데 정말 깔끔하고 단촐하게 생겼네요. 사실 이게 다 알아서 뭐 인풋 1234고요. 이거 48V 헤드폰 1, 2 요걸로 이제 설정하시고 무한대로 돌아가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 값을 알아서 스마트하게 조절해 주는 거고요. 여기 하이즈 있고요. 네 하이즈 있고 헤드폰 1, 2번 그 다음에 USB 그리고 아웃풋 4개가 있습니다. 네 파워는 따로 없죠. 네 그리고 여기 멀티 임프 4개 있고요. 끝. 이건 버스 파워가 돼서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외관까지 보고 왔습니다. 아주 예쁜 오디오 인터페이스 저희 앞에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이제는 미디 오디오 잘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진작 연결 다 해놨고요. 네. 지금 뭐 마이크 연결해 놨는데 연결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 미디부터 건반부터 보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는 뭐 이미 네 연결 다 해놨고요. 잘 들어가고 있죠. 잘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바로 저희 컨트롤 패널 한번 열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네요 깔끔하고요. 뭐 다른 건 없고 네 그냥 이게 다입니다. 블랙과 그린으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보의 컨트롤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저희가 연결해서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음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제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상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그래서 다음 시간에 gallon CoV 1 거짓말